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 달 정도 됐나요? 9월 말에. 그런데 고생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맞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모시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주의시장 어떻게 하락장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추세가 바뀌었냐. 상승 추세가 끝났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정책, 펀드멘탈. 유동성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좀 슬로워해지는 건 맞습니다. 기대했던 건 속도는 못 미침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심지가 좀 커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동성이 흡수되느냐. 꼭 말씀드리면 시장에 있던 유동성이 빨려들어가느냐. 정책이 수퇴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되었던 유동성과 정책의 힘이 좀 약해지거나 둔화되는 건 맞지만 꺾이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일정 정도 갭을 맞추는 정도지 시장의 추세는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4분기부터 시장이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펀드멘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지표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유동성이 멈추고 정책이 멈추면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더 중요한 게 있죠. 펀드멘탈이죠. 실적. 네. 실적, 경기.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초부터 2017년, 2018년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유동성 공급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습니다. 펀드멘탈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펀드멘탈이 중요한데 그동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자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는 점.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최근 몇 주 동안은 자동차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지탱해줄 만한, 이끌고 갈 만한 동력은 강해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정한 원인은 많이 올라왔다. 과열이다. 밸루에이션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더 강한 상승 동력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로 인해서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지 추세반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다시 주식시장 갈 수 있다. 4분기 차. 3분기 이제 끝나가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원하는 강세였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또 반도체, 이런 업황이 좋아진다는 건 대한민국 호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산업 두 개인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달러 약세금은 최근에 며칠 전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왕성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이경민 팀장의 분석이 글쎄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썰렁합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제가 자료에도 여러 번 쓰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되면 외국인의 적극성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외 해치펀드나 펀드매니저들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외국계 자금 중에 많은 부분들이 롱숏이나 해치펀드 성격이 강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숏이나 해치라는 성격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올 유인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을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별로 보면 굉장히 세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꾸준히 사면서 쭉 올리기보다는 확 샀다가 시작이 조금만 불안해지만 확 팔아버리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단기 성향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원화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왜 파냐. 일단은 원화가 강세로 됐는데 너무 빨랐어요.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변동성이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한율이 한 주만에 25원이 빠졌습니다. 여기서만도 2% 넘는 수익을 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1150원, 1140원, 11100원으로 갈 거냐.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원달러 한율 변동성이 좀 잦아야 되는 거. 그리고 원달러 한율 변동성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데 원화 강세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인식이 좀 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변동성입니다. 과거 미국 시장 변동성, 빅스라는 지수를 보면 30%를 넘을 때는 매도가 좀 강합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31, 3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심리가 커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 또한 20% 밑으로 내려가고 원달러 한율도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외국인 수급은 점심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이익 전망 시가 올라오면서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글로벌 이익 전망보다 한국의 이익 전망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실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교통정리는 필요합니다. 원달러 한율이 1160원까지 급하게 내려옴에 따라서 반등 시도도 있을 거고 또 추가 하락 시도도 있을 거고 이 등락 과정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 과정은 필요하고 미국 증시 또한 변동성을 좀 진정시키는 과정은 필요한데 이런 흐름들이 좀 지난 다음에는 온전히 펀더멘탈. 그냥 유동성과 정책은 유지되는 가운데 여기에 펀더멘탈이 붙어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더 탄탄한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과 정책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대주주 과세도 그렇고. 그 부분을 조금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흡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올라왔는데 멈춰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어디로든 이동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가 올라온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처럼 폭등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완만하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채권시장에 들어갔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잦아든 과정에서는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5차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는 있지만 규모도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유동성과 정책 모멘텀들이 좀 슬로해지는 구간에서 그걸 상수해줄 만한 펀더멘탈, 경제 지표, 그리고 이익 전망이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하고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착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빼놓고 보면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차별화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종을 세분화하면 26개 업종으로 세분화되는데요. 13개 정도는 상향 조정되고 13개 정도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긴 한데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2차전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은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도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표주들을 보시면 시가총액 탑10 안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시가총액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종목들의 이익 전망은 안정적이고 이 업종들이 시장 상위권에 있다면 이쪽이 좋아지는 게 더 클지 아니면 나머지 업종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더 시장의 힘이 클지는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안 바뀐다는 거죠? 기존 주도주가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종목의 포션이 굉장히 늘었어요. 최근 늘어서. 그렇죠? 그 얘기는 물렸다는 얘기예요. 물린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물론 통으로 보면 이익실홄을 해서 샀고 그러니까 원금 대비는 인더 머니 상태도 계신데 최근에 매매를 활발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물려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분적으로 손절이라도 쳐야 되는지. 저번 저번 시간에 제가 와가지고 좀 언택트 컨택트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좀 과하게 말씀드린 면도 있죠. 조선이나 이런 업종들이 튀어오르면 정리해라. 그리고 언택트나 기존 주도주로 가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7월 말에. 네. 7월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실제 나올 수 있는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취약할 수 있는 변화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접근은 좀 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이 많이 안 좋게 된다. 더 좋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이라도 손절을 하고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손절을 하고 빠져나오시자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도주가 아닌 상태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은 종목을 나 홀로 그냥 지키고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절반 정도를 손절을 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보신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시기다? 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중소용주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시장은 시동을 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종목에서 현금화를 해서 가고 있는 종목군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펀드멘탈 장세로 진화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진화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동성과 정책이 유지되거나 최소한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는 상황에서 실적과 경기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들이 붙어주면서 시장이 좀 더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주도주나 실적이 진짜 좋은 애들만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7년이거든요. 그때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코스피를 아웃포포먼 업종은 몇 개나 될까요? 26개 업종 중에 3개? 8개입니다. 8개? 8개 중에 5개가 IT고요. 반도체? 반도체, IT가전, IT하드웨어 이런 애들, 이런 업종들, IT 대부분이 움직였고 여기에 2018년 하반기부터 좀 붙어졌던 게 에너지, 철강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물가 지표가 2% 넘어서면서 이런 업종들이 움직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 장세로 진입하고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고 한다면 진짜 좋은 애들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나 중성주를 접근하실 때는 올해 연말 배당락 전후로 해서 매년 좀 반복됐던 패턴이거든요. 급락이 나온 뒤에 또 연초에는 급등이 나오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잘 활용하는 매매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러려면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의 100%가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손절이라도 해서 현금을 확보하신다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고 수익률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금을 늘리는 현금 보유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아침 저녁으로 듣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2270, 2280선에서 여기서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를 팔고 떠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차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요즘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2450까지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었던 데 중심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반도체 자동차는 주도업종으로서 같이 힘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많이 빠졌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17%, 18% 빠진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 이런 업종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야 된다. 그리고 2450까지 다시 한 번 이끌었던 자동차 반도체는 지수바닥을 확인하고서도 늦지 않다. 이런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워낙 많은 변수. 그리고 앞서 시황 정리를 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기간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 하루 이틀 동안에 또 시장이 추렁추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저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특히 대형주, 주도주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3개월, 6개월 호흡을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사셔서 한 20% 조정받은 종목들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수익이 나기 쉬운 종목들이다. 그리고 주도주 내에서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쿨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3월 달에 코스피가 폭락한 뒤 반등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좋았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먼저 주도주로서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의 축구는 그냥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 최근 들어서 퍼포먼스 좋았으니까 그건 좀 기다리면서 저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사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리바운드할 때 선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 타자.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머리가 아픈데 시장의 흐름과 업종의 흐름과 주도주 내에서 저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업종들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들인데 딱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 주도주와 신규 주도주 간의 힘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450으로 만들었던 것은 기존 주도주 이번에 다시 한번 2450으로 만들었을 때는 신규 주도주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4분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해 4분기부터 움직임지 하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올해 4분기 후반,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고 조정의 폭에 따라서 접근의 시점이나 가격대를 조금 달리 가져가야 되긴 하겠지만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 다섯 개 업종은 계속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조정이 많이 나왔다, 10% 이상 조정 나왔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바이오, 2차전지 기존 주도주 거기서 탈락된 게 뭐죠? BBIG 중에 게임 탈락이네요. 게임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 신작의 성공 내년에 30조짜리가 상장된다니까 크래프튼이라고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주도할 만큼 큰 테면은 아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자동차는 아직까지 컨빅션이 강하진 않습니다. 저는 강한데 확신이 저는 확신이 강한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감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 글로벌 경기는 좋아지고 교역은 회복된다. 또 하나 2016년에 어느 누구도 2017년, 2018년 삼성전자나 하이익스 실적이 그렇게 나올지는 몰랐다. 지금부터 눈높이가 조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그로 인한 상승 절이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제가 연나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IT 섹터 전문가를 반도체 전문가를 연이어서 한번 모셔보려고요. 반도체가 정말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익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SK증권의 김영우 애널리스트를 모시고요. 그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하나금투에 김경민 애널리스트도 모시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과 장친단 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4분기 그리고 10월 시장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질문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